오늘 영상에서 말씀하셨나요? 저렴한 법 계란 맛있다 밀가루 고춧가루 주진쥬 저처럼 저는 정말 맛있어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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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뭔가 더 맛있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좋아해요 치즈와 치즈가 좋아해요 치즈와 치즈가 좋아해요 고소하고 마요네즈 마지막으로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마요네즈 매운맛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낙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가슴을 먹어본다 기어특우유 매콤한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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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다진마늘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